세상에서 가장 비싼 표는 고성급 스웨트룸? 시계리아 공단열차? 노노! 가장 비싼 표는 바로바로 투표! 4년 만에 돌아왔다! 4월 10일은 총선! 바로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 나의 기증한 한 표 제대로 알고 다 함께 참여해봐요. 고고! 공정선거 톡파원의 특명! 선거의 4원칙을 지켜라! 선거의 원칙? 시험 볼 때 외웠던 건데? 선거의 4가지 원칙! 기억에 쏙쏙 남도록!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고고! 보통 선거!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줘요.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2006년 4월 11일생까지 포함이네요. 헷갈리지 않기! 평등 선거! 금수저! 흙수저! 많이는 평등하다!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한 표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주어지는 투표권은 자등 없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원칙이에요. 직접 선거! 투표자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 몸이 아픈 부모님 대신! 여행 간 자녀 대신! 누노! 가족 등 타인이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순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비비일 상가! 야! 너 누구 뽑아? 너! 가위 뽑았지! 나 말하나이!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타인이 알 수 없도록 쉿! 비밀을 보장한다!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4가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꼼꼼히 하는데요. 거동이 힘들거나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투표자들을 위해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한편 선거 공보를 동봉한 투표 안내문을 보냅니다. 또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에 있는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요! D-Day 선거일인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요.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에 들어갑니다.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 이번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엔 새롭게 제작된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는데요.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이제 그만! 공정선거 톡파원이 쏙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다? USB를 통해 맥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선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무선 공유 장치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외부와의 연결 가능성은 제로! 원천 차단하는 거죠! 신형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 선거 정보 입력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담당하는 USB 포트의 위치를 기존에 있던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했습니다. USB로 해킹과 무선통신 시도 걱정 마세요. 사전 허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아니, 이래도 안심이 안 되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건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원래 절차는 이런데요. 먼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와 정당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요. 그 다음 심사 개수기에 넣어서 분류된 투표지가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지 분류와 개수 확인 사이에 수건표 과정을 추가! 투표자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번, 수건표에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심사 개수기로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총 3번 확인하니까 개표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믿음이 가겠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개표현장! 개표현장은 선관위 직원과 관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개표 참관인에 신청한 일반 유권자! 모두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뿐만인가요? 언론에 실시간 보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모없는 환경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는 건 사실상 임파서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투표합시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투표로 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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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